너무 많아서 다 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10, 20, 30 특히 남성분들이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의견에 다 동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대략적인 그런 비슷한 주장들이 굉장히 약간 교묘하게는 차이가 나도 전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다는 것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핵심적 키워드는 무능이에요. 무능이란 프레임에 20대 남성이 공감했다는 건데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무능해서가 아니라 무능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검찰개혁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대의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김혜영 씨 등이 말하는 조국 수호에 올인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 이거하고는 괴가 좀 다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끌려다니는 듯한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자주 재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주위에 좀 만났던 친구들의 의견들을 많이 보면 또 남탓이다. 내로남불이다. 혹은 지겹다. 이런 게 아마 그 무능하고 같은 비슷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아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검찰개혁이 또 중요하고 언론개혁이 중요하고 한데 문제는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네.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주로 이제 이들은 여론 형성을 그런 데서 하는데 그런 데에서 제가 쭉 매번 이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의 좋은 성과들 혹은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막 좋은 정책을 냈든 아니면 좋은 공약을 냈든 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통과된 법들이 500개가 넘어요. 민생법안들이. 그런데 그게 하나도 전달이 안 돼. 네.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 교묘하게 발언을 왜곡한다든지 그게 이제 뭐 젠더 이슈, 게임 이슈, 집값, 주거 정책 다 할 거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은 사실 젊은증들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 민주당만 때린다 이게 아니라 원래 그냥 제가 만나봤을 때에도 기성세대 자체랑 대화를 하기 싫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다만 여의도 정치에 불신을 하는 건데 이제 가끔씩 몇몇 얘기들이 역사관 얘기나 교육 얘기가 나오게 되면 설령 그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그냥 이제 반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꾸준히 586 꼰대론 그게 이제 민주당까지 연결이 돼버려서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결국엔 민주당과 일치가 돼버린 게 저는 되게 크게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무능과도 연결이 돼버리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꼰대 중에 꼰대가 오세훈이거든요. 그런데 그 586 꼰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티에서 먹히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의견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과 만날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게이머들을 제가 사실 요 근래에 좀 만나고 다녔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이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게 일단 커뮤니티 배경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태경 의원이 우리의 얘기를 그래도 들어준 사람은 하태경이다. 이게 있거든요. 그것도 프레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그 그리핀 사태에 대한 얘기가 또 있거든요. 게임적 이슈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총선기획단 들어갈 때 그 사태가 터졌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쪽 반대쪽에 이 회사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막 들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실 그걸 치고 가면 하태경하고 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이걸 좀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사실 게임이 주류는 아니다 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서 또 놓치게 되고. 그건 착각이에요. 진짜. 20대들한테 30대한테도 그렇고. 아니 저도 게임이 생활이에요. 게임을 하면서 룰을 배운다. 거기에서 통하는 공정이 마치 사회에도 통하는 공정처럼 착각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확히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이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 되게 심각하거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셧다운제가 따지고 보면 또 이명박 정부 얘기가 나오지만 어찌 됐든 지금 그래서 뭐 하냐라고 봤을 때에는 이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뭔가 이제 좀 여성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 같고. 그렇지. 자유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그 기성세대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자유는 민주화 운동의 자유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삶의 자유라면 요즘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보면 HTTPS 뭐 야동 규제 게임 셧다운제 막 규제.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의 이미지가 약간 사춘기 시절에 엄마가 해초리 들고 있는 것 같다. 맞아. 맞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냥 정서적으로 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의 성과에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이들을 달래고 하려면 당연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폐초리를 맞더라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캐릭터인 또 한계가 명확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좀 그런 새로운 캐릭터들이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또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진입장벽들이 20대 남성 30대 남성들에게만 굉장히 높아 보인다. 여기에 페미니즘 테마도 들어가 있는데 가령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집 사서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대출을 너무 많이 막아버려 그러니 아니 나는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빚을 지더라도 집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진입장벽이 너무 많다. 일자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 사실 진입장벽 뭐 주거 얘기도 있었고 이외로도 사실은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이게 되게 참 이게 정말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끝자락에 탑승하고 싶다는 희망이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니까 내 희망을 짓밟은 정부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싶었는데 타지 못했다라면서 이게 다른 차원에서는 또 이제 가진자들 입장에서는 또 올라가는 걸 바라게 되고 이게 막 너무 많은 게 겹쳐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정부가 지금 차원에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쪽에서도 막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현 정부의 프레임에 있어서 아까 뭐 뭐만 하면 어쨌든 그래도 대깨문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다 귀결이 돼버리니까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첨예하게 막 충돌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에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 부처 장차관님들도 오시고 민간 청년들도 수십 명이 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부동산과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도달되게 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쳤다. 자기도 나가서 여행도 가고 싶고 놀고도 싶은데 코로나로 모든 게 막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까지 안 주더라. 그리고 그걸로 차별을 하더라. 그 상황은 너무 불공정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조금씩이라도 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희생하고 있는 건데 누구는 막말로 내 옆에 저기 가게 주인 보니까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데 거기는 돈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부분도 사실은 이 무능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나요?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사실은 또 선별이냐 복지이냐로 왜 이렇게 질질 끌리냐. 그렇죠. 선별할 거면 빨리 하든가. 그렇죠. 보편할 거면 빨리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아까 검찰 언론 이슈처럼 그냥 그런 이미지 형성이 그렇게 되면서 또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질문 중에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제 페미 얘기를 갖다 좀 하려고 하는데 2030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 사회가 남성 여성의 어떤 평등이 이루어지거나 역차별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쪽의 목소리만 너무 강하고 우리들의 목소리는 전혀 신경 써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불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 도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집 안 사람들한테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20대는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어떤 소통 창구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과중돼서 이번에 결집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섭섭함, 소외감, 우리 존재감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인정투쟁 관점에서 어떤 투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물어보거나 해보면 그렇게 적대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게 좀 여러 차례 포착이 되거든요. 사실 페미니즘의 역사 나왔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첨예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극단으로 흐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남녀, 특히 20대도 전반적으로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남녀성성이나 젠더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0대도 전반적으로는 아마 양성평등성에 지향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양성평등 위에서 모든 전략들을 짜게 되고요. 사실 페미니즘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취향과 개인 의사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젠더 문제나 남녀성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범위로 범주하지 말고 세세하게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남녀성 단일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 단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20대 같은 경우에도 무당층이라든지 소수 정당에 투표도 많이 하면서 박영선 후보한테도 반 이상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한테도 반 이상이 투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다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캡슨 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지형성에 바탕을 둔 활발한 좀 일종의 문화 해계문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